대외 개방 수출 지향 경제를 선택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달러화나 엔화 그리고 유로화를 가진 국가들처럼 깊은 불황이 오더라도 발건력을 동원해서 돈을 뿌리거나 국채를 마구 발행해서 돈을 뿌릴 수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대외 신인도와 연결되어 있는 재정건전성의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운명에 있습니다. 가장 좁은 의미에서 국가 채무가 국내 총생산 gdp에 차지하는 비중은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따라서 대외 신인도 유지라는 점에서 우리는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제 경제 기구들이 근거하는 국가 채무의 기준점 가이드라인은 국내 총생산 gdp 대비 대략 40%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에 40%가 절대적인 거진인가 이런 자세를 보이지만 우리는 돈을 꾸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신용평가사의 평가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40%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그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다. 신용등급 부여와 그것은 외자 조달에서 아주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이미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한국의 국가 채무가 46%까지 오를 경우에 국가 신용등급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2020년도에 본예산 기준으로 한국의 국가 채무는 805조 5천억입니다. 이건 국내 총생산 대비 39.8%입니다. 가장 좁은 의미에서의 국가 채무입니다. 추경이 편성되면서 40% 룰은 이미 허물어졌습니다. 그리고 46%까지 달려가는데도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운데서도 한국은 가장 국가의 채무의 증가 속도가 빠른 국가 가운데 하나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국채 발행 현황입니다. 국가 채무 가운데서도 국민 세금으로 반드시 갚아야 되는 그런 국가 채무가 적자성 채무입니다. 이 적자성 채무가 유독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적자성 채무는 재정지출을 메우기 위해서 재정적자보존용 국채로 발행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현재 지출을 하기 위해서 수입이 딜을 따라주지 못하니까 재정적자보존용 국채를 발행하기 때문에 상당히 건강하지 않는 그런 채무입니다. 적자성 채무는 오로지 지출을 때우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발행하는 겁니다. 재정위기를 겪는 국가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가장 뚜렷한 특정이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기록합니다. 만성적인 적자 재정을. 그러니까 수입보다도 지출이 항상 더 많습니다. 그리스 같은 경우는 보면 처음에는 국가 예산이 국내 총생산에 차지하는 그런 적자 비중이 3%였지만 나중에는 12%, 15%까지 증가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살림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출을 수입에 맞추지 지출에 맞춰서 돈을 끌어당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경제나 국가경제나 똑같죠. 지금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적자성 채무는 2017년도에 374조 8천억, 2018년도에 379조 2천억 별로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큰 폭으로 2019년도에 증가합니다. 415조 3천억, 2020년도에 476조 6천억입니다. 적자성 채무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2020년도에는 전년 대비해서 61조 3천억 정도의 적자성 채무가 증가한 겁니다. 지출을 더 많이 한 겁니다.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국민들이 2020년도에 512조 원이라는 거대 예산을 편성하면서 빚을 더 많이 써버린 것이 61조 3천억입니다. 2019년도에는 36조 1천억 정도를 수입보다 지출을 더 많이 한 겁니다. 정말 제가 볼 때는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당연히 지출을 수입 내에 조정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공짜로 돈 준다고 할 때 고마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받는 100만 원이 다 뭡니까? 61조 안에 포함이 됩니다. 적자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조달한 거를 지금 쓰는 겁니다. 그걸 다음에 누군가 다 갚아야 돼요. 누가 갚을 겁니까? 2020년도에 1분기만 하더라도 정부의 국채 발행액이 62조 4천억이 온다. 1분기만 하더라도 62조 4천억을 찍어낸 겁니다. 분기별 발행액으로서는 최다치입니다. 그럼 1등이 2분이면 2등은 누구냐? 작년 2분기에 56조 2천억 정도의 국채를 발행해서 빚을 줬습니다. 1분기하고 지난해 2분기하고는 6조 원 차이로 1위 2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올해 1분기를 보시죠. 1월부터 3월 사이에 공휴일을 제외하면 우리가 근무한 일수는 정확히 62일입니다. 그러면 국가가 문재인 정부가 하루 평균 1조 원 정도의 국채를 적자 국채를 계속 발행한 겁니다. 매일 1조 원을 발행한 겁니다. 엄청나죠? 그런데 거기에서 상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발행한 것을 제외하고 순 발행액이 얼마냐? 49조 7천억입니다. 하루 평균 문재인 정부가 올해의 1분기에 하루 평균 매일매일 순수하게 빚을 증가시켜가지고 국민들한테 돈을 더 쓰게 만들어준 것이 8천억입니다. 8천억. 여러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올해의 1분기 1월부터 3월까지 일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높여 공휴일을 빼고 매일 대한민국 정부는 1조 원씩 국채를 발행했습니다. 그 국채 가운데서 상환에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빚을 증가시킨 경우가 매일 1분기만 8천억 정도의 빚을 증가시킨 겁니다. 정신이 없는 거죠. 앞으로 전망도 대단히 위험합니다. 우한 폐렴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에 적자성 채무는 2019년도에 415조 3천억에서 2023년도에 710조 9천억으로 연평균 74.4%가 증가할 것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 검토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매년 빚이 나라 빚이 적자성 채무가 매년 14.4% 증가하는 겁니다. 성장률이 1%, 2%가 제체되지 않는 나라가 빚을 14.4%로 계속 증가시키는 겁니다. 적자성 채무가 늘어나면 그만큼 이자 부담도 커집니다. 2019년 한 해 동안만 우리가 지불한 이자가 11조 9천억이었습니다. 2023년 때는 16조 2천억으로 늘어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액수가 우한 폐렴을 인한 대공황급에 맞먹는 막대한 재정을 필요로 하는 그런 위기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나온 수치들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그야말로 코로나19가 터지기 이전의 이야기인 거죠. 2020년도에 예산 512조 원 안에는 이미 60조 원 정도 빚이 들어 있습니다. 60조 원의 국채의 발행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100만 원 받는 것이 다 그게 빚으로 받는 겁니다. 여기에서 국회가 지난달을 통과시킨 1차 추가 경쟁 예산 한 10조 3천억 정도도 뭘 해가지고 하늘에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것도 다시 국채를 발행했습니다. 2차 추경 3차 추경 다 국채를 발행해서 빚을 한 번 들으면 금세 늘어나버리죠. 총선이 끝나고 나면 아마 브레이크 없이 국채를 발행할 겁니다. 여기다가 법인세 재산세 소득세 등 내수가 다 죽어가지고 세금 수입이 확보하기가 힘들 테니까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하겠죠. 부채를 폭증시키면서 지금 지출하기를 부추기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박수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빚은 가속도가 붙으면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그리스가 1980년대 국가 부채가 gdp 대비 국내 총생산 대비 20%였습니다. 지금은 180% 정도 되는 거죠. 정확하게 그리스가 걸어갔던 경로를 한국이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명한 국민들이 정말 각성해야 됩니다. 문정부가 있는 동안 빚은 폭증할 거로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박재훈님입니다. 4월 13일 날 누가 먼저 쓰러질 것인가? 애널리스트의 미래 전망을 보고 박재훈님이 다음과 같은 댓글을 남겼습니다. 오늘 뉴스에 쌍용차 직원이 5천 명인데 인건비가 한 달에 500만 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1인당 천만 원입니다. 미래가치가 없는 기업에서 천만 원의 월급을 세금으로 지켜내는 것이 정의로운 일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를 한 번 자세히 다룰 예정이었습니다. 한 달에 500억 원의 고정비가 소요되는 회사에 인도의 대주주가 400억 원의 긴급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반면에 2,300억 원 약속됐던 투자는 철회하고 말았습니다. 산업은행 측은 제2대 주주입니다. 지금 쌍용자동차에 정상하에 5천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5천억을 투입해서 과연 쌍용자동차가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쌍용자동차에 대한 세금 지원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상금노동단체인 민주노총이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국은 피같은 돈을 여기에 탕진하고 저기에 탕진하고 또 거기에 탕진하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면서 시간을 흘려보낼 것으로 봅니다. 이런 과정에서 한국이란 나라는 골뱅이 될 것입니다. 또 나중에는 비투성이가 되어서 남은 사람들이 상당한 고생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 미래를 저는 정말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회가 역동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비효율적인 분야, 생산성이 떨어진 분야에서 자원이 방출돼서 더 효율성이 높고 생산성이 높은 신산업 분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그 사회가 역동적인 성장을 계속해 나갈 수 있죠. 생산성이 떨어진 분야에서 계속 하마처럼 자원을 먹어치우는 나라는 잘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사례를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박재훈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에 후원자로 가입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시사 문제에 대해서 안목을 확장하는 그런 기회를 공병호TV를 통해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